자, 이제 풀이 역사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첫날은 물론 환국으로부터 환웅천왕께서 동방으로 개척을 오셔서 처음 여신 나라가 신시배달입니다. 자, 증산도 도전에 있는 상진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의무탁하니 불가불 문자 개어인이니라 조선국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당군이 몸부처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 역주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서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나라 환인 환웅 당군의 우리 삼성조의 역사가 삭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글로서 상계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상계신사 고조선조가 신시 개천경인데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으로부터 환웅께서 오셔서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는데 신시를 여시고 환웅천왕이라 한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하웅기에서는 환웅이 없고 당군께서 처음 나라를 졌다라고 이렇게 바꿨고요 응제시도 마찬가지로 당군이 나무 밑에 내렸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동국통감도 단목 아래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바꾸고요 응제시주는 뭐냐면 권근의 손자가 이 응제시를 책으로 엮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엮은 다음에 증주라고 해서 줄을 달았어요 줄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상군교사의 고조선조의 내용을 일부러 청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신시배달에 해당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바로 홍산문화입니다 홍산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중국에서는 요하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요하문명은 나나에서 지금의 요하까지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인데요 총 8가지의 문화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하나 사해문화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소화소문화가 가장 오래된 문화인데요 약 9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홍룡화, 조보고, 홍산, 소화연, 하가점 하층, 상층으로 이렇게 점점 시대가 내려갑니다 이 시대 구분을 우리 중국의 문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 시대에 맞는 문헌 기록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상군교사 고조선조를 통해서 당연히 환당국이 있지만 상군교사 고조선조를 통해서 봐도 환국과 신시배달과 단군조선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 시간대입니다 이 문화별로 간략하게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소화소문화에서 나온 이 석인상인데요 잘 보시면 살짝 웃고 있죠 마치 서산 마이블처럼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인상이 조각한 걸 보세요 9천 년 전에 그때는 금속도 안 썼잖아요 청동기도 없었고 그걸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석인상을 만들었고 현대 조각가가 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죠? 이게 바로 관입니다 관 그 다음에 나온 문화가 홍영화문화인데요 홍영화문화는 갑자기 사실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집입니다 집터 집단 거주지가 나왔는데 175채의 집이 10채 단위로 계획도시처럼 질서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혜자처럼 짐승이나 외부의 친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도랑을 파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옥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계획도시처럼 만든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앞서는 거예요 이 수준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온돌이 나왔어요 초기 온돌 그래서 온돌의 초기 불을 떼고 구둘장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덮이잖아요 그런데 이 온돌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예요 그런데 온돌 문화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가마입니다 가마 그래서 이 온돌과 가마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석기 시대 때의 어떤 생활도구는 다 토기였잖아요 저장을 하고 음식물을 이 토기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불과 연관이 있어요 흙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불을 다루는 기술이 문명 발전에 척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문화가 조보구 문화입니다 조보구 문화는 농업과 수렵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이 봉영톡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많이 보셨죠? 잔입니다 잔 그런데 머리에 벼슬이죠 벼슬 이게 닭이 아니고 봉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닭의 벼슬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크게 그렸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채도라고 해서 색칠을 한 그런 무늬를 새긴 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슴하고 여기 안 나오자면 멧돼지도 있거든요 사슴 뿔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외뿔이고 그런데 법규래 교수님은 이 외뿔 이게 바로 나중에 상투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림을 보세요 한번 디자인한 감각을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400년 전인데 지금 디자인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옥루에입니다 이거 홍산문화에서 나온 옥루에인데요 누에를 길렀다는 것은 당시에 비단 양잠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오왕기 박물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린 모습이고 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이거거든요 하가잠 하층문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대인데요 신발골입니다 신발골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께서 양아점을 하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 이 신발골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이걸 돌로 깎았어요 돌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신발골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2000년 전 신발골 나무로 만든 그런데 어느 게 모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시 그런 문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많은가 이게 예상권이 있어요 그는 그렇게 되면 그는 그의 다참치 그는 그의 다참치 그리고 그의가